여러분 안녕하세요. 얄뉴어온의 크리스마스 파티입니다. 이건 프레지엄 요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대해서 오신 여러분께 마음속으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이클 최고는 참 자신이 없애요. 하여튼 동호회 여러분 그리고 초대자 오신 여러분들께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춤을 배우며 열심히 추시는 여러분들과 성의 것 다하여 열정을 다해서 춤을 가르쳐 주시는 후지 선생님께 정렬의 박수. 우리 모두 다 지나가지만 춤을 추는 여러분들을 배우면 거꾸로 갑니다. 내년에는 더 젊어지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또 아니 주님 풍안에 건강하시고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웃는 것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행복을 바라기 때문에 웃는 거다. 우리가 많이 웃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앤 헤파이 히어로 워스! 그래도 떨려도 내려가시면 안 되고 글렌더 러슬! 글렌더! 글렌더! In appreciation for your outstanding support for the Suzy Thomas Lion Dance Association December 8, 2015, Suzy Thomas Lion Dance Association president 영석윤 회장님. 쉬서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오케이! 글렌더! 오케이! 박진순! 양정순 씨! 전영수 총무! 전영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퇴임 후에도 연령과 상관없이 남다른 건강과 젊음을 과시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아울러 끊임없이 협회의 발전을 위해 협조하므로 타 회원들의 모금이 되기에 이에 감사하여 패를 드립니다. 2015년 12월 8일 수지타마스 란데스 회장님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들어온 소시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선생님에게 사랑하는 학생이 꽃다발 하나 주시고 싶다고 저한테 한 6분 전에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아 오케이. 제가 받아도 됩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아유 땡큐 땡큐 아유 여러분 우리 학생님이 또 1년 동안 우리를 굉장히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2015년이 지금 딱 한 달 남았네요. 우리 저희 항상 한미화성대단은 행사를 워싱턴 지역에서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수지토마스 선생님 또 올해에는 또 윤희혁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많이 서포트를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나임댄스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고 교표들을 즐겁게 해주는 이것도 사회에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나임댄스가 더 번창하고 또 워싱턴에서 제일 훌륭한 좋은 단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한미화성재단 이사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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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